아.. 쿠잔이 형 내가 형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가 하루 전부터 생각해봤거든?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한 거 같아 형이 지금 드래곤의 아버지 루피의 할아버지 거푸를 죽였잖아? 그리고 형의 또 스승이었잖아 거푸가 드래곤이 아무리? 20년 동안 집구석에 안 들어온 휘랄놈 일주일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오겠냐고 형 좋아 드래곤은 그렇다 쳐 루피 루피네 형 에이스 누가 죽였어? 해군 대장이 죽였지 물론 형이 죽은 건 아니야 근데 형도 해군 대장이었잖아 자기네 형을 타워 죽였어 자기네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를 얼려 죽였어 형이 진짜 이 새끼가 원피스에 나올 때부터 지 앞에 걸리적거리는 새끼 핵면이라고? 팔려보는 새끼 있어? 다 죽였단 말이여 이거 암만 봐? 이거 암만 봐도 조만간 장례칠 거 같거든? 하면은 내가 주문했고 학용분도 내가 할게 아.. 내 삶과 지크해지겠네 야 씨X 쿠잔이 형 그러니까 막타는 희류한테도 아..